네 찍고있어 어 김학 너무 예쁘다 예뻐해 언니 이뻐요 예뻐요 언니 이뻐요 진짜 예쁘다고 기본도 훨씬 날카드리게 밝은 기본도 나가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곱들 보시세요 광경 멋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그 유봉팬분들이 계속 따라가주시면 이렇게 패턴을 주시니까 저희가 꼭 거기서 오백만원 최선한 돌파 해서 무대에 뵙rig이 전다면 기만해지겠다 이런 기분이 제목 내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예쁘다. 맞아. 요만이. 진짜 요만이. 어떤 영화가 이렇게 소란스러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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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. 재미있게 보시고 나면 좋은 입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드리고 물려갈게요. 감사합니다.